무속인도 사랑이다. 올마이티티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게 조금 운이 좋은 띠들이 기인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에서 겹쳐질 수도 있어. 나이가, 띠가. 그거는 알고 가시고 26세 의뢰생들, 사회생활 초년생들이 많잖아. 올해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서가지고 그 새로운 인연이 기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얼굴의 웃음꽃이 만발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이분들은 5, 6월달이 강한 달수. 그래도 업력으로지. 우리는 업력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쯤 되면 아, 나 진짜 좀 답답했는데 뭔가에 대해서 뭐 제의도, 제의가 들어오는데 좋은 쪽으로 가면 그것 또한 기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좀 올해는 26세 의뢰생들이 솔직히 좀 때와 씨를 좀 만나가지고 그래도 좀 할 길을 찾고 괜찮은 한 해가 될 것 같고. 32살 기사생들. 너 보면 다른 쌤, 뱀띠들 뭐 늘 3대인데 뭐라카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3대 때 대박나는 사람들 진짜 대박난데이. 직장 생활을 올해 하시다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요 32살들이. 그래 장사나 사업 쪽으로 경제적이든지 아니 뭐 노하우를 전수받게 해준다든지 뭐 만약에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일을 할 때 장사를 할 때 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잖아. 그거를 뭐 이 사람한테 전수를 해준다는 조건이 들어온다든지. 어? 그런 찬스가 생길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찬스가 될 기인분들이 들어와가지고 한 해를 받쳐주는 그런 좋은 세원이 될 수 있거든. 이분들도 업력으로 5, 6월달에 괜찮지만 또 후반기에 가서는 동지 섯달이 그런 분들이 기인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업력으로 11월달, 12월달이거든. 그러니까 이 달을 우리는 동지 섯달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때 양육으로 따지면 12월달, 1월달 되겠지.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이고. 자, 45살 병시생.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 이제 어느 정도 직장 생활도 하고 이제 사회 좀 익어가는 이제 40대 중반이잖아. 그치?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어? 하시는 일 자체에서도 어디서 있잖아. 스카우트 재회가 들어올 수 있어. 뭐 나한테 뭐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한다든지 뭐 페이를 조금 더 올려준다라고 뭐 직장 환경도 좋게 변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오라는 식으로 이런 재회가 들어올 수 있거든. 근데 그런 재회가 들어오게 하는 분도 기인이야. 맞잖아. 그치? 그래. 연인으로 기인이 아니고 직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인이 들어오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단 사업자는 이분들도 동업재회 들어올 수 있거든. 이제 우리 자금도 좀 짧은데 네랑 네랑 좀 우리 보태가지고 어? 우리 한번 대박 좀 쳐볼래? 뭐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이런 분들의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 동업재회는. 솔직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 근데 잘못하다가 이 기인이 아니고 원수가 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음력으로 4월달 6월달 이때쯤 또 좋은 세화 발현한다. 자 그리고 53세 무신생들. 아까도 얘기했잖아. 무신생들이 참 안 좋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사업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가 생긴다. 그 파트너를 꼭 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이제 그 파트너가 기인이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아주 많은 주위의 인맥들. 인맥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 내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더 많은 인맥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들어올 거거든. 그러면 그분도 기인이야. 맞잖아. 그로 인해서 이제 좀 맡겼던 운이 열리고. 좀 자기 몸이 이제 막 활발하게 못 움직였던 분들도 활발하게 좀 움직일 것이고. 또 근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해외 못 가잖아. 근데 이분들은 이제 후반기가 되고 이제 그때 되면은 또 외국에 갔다 와야 돼. 일 때문이라든지 사람을 만나라든지 가까운 데라도 갔다 와야 될 수가 들어 있거든. 근데 이 무신생들이 잔머리를 너무 많이 굴려. 잔깨에 능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잔머리가 다불어 욕심을 부려가지고 운이 아니라 하를 또 부를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상대방이 즉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인이 이 너무 잔깨를 부리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우리가 깨를 부렸을 때 이제 눈에 안 보이게 하면 되잖아. 근데 이 무신생들을 다 들어라. 다 들켜버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다가 등을 돌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잡았던 기회를 막 놓쳐가지고 막 지나친 가욕으로 망칠 수가 있으니까. 무신생들 좀 조심하세요. 그런 거. 항상 좋은 머리로 하시면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내 앞에 보이는 그 작은 욕심으로 인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지. 5월달. 그리고 업력으로 9월달, 10월달. 이때도 괜찮게 들어오는 달수가 되지. 내가 또 달수까지 일러주잖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시 있잖아. 사람들을 대할 때 먼저 어디를 봐. 눈을 보잖아. 눈. 얼굴 보면서 제일 포인트 눈. 사람이 있잖아. 아무리 내가 착하고 아무리 내가 선한 척. 전체적인 얼굴 자체에서 한다 할지라도 눈에서 나오는 그거는 있잖아. 절대로 못 속여. 뭔가를 이제 내한테 좋게 다가왔을 때 당당하게 정말 나는 이거를 너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내가 진짜 내한테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 수가 있다라는 사람은 눈을 피하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지. 이제 눈빛에서도 당당하게 보이는데 뭔가 제의를 하면서도 눈알을 대굴대굴 굴리면서 눈알을 밑으로 깔았다가 우로 봤다가 눈에 초점도 못 맞추고 어디로 눈을 둘 줄 몰라. 시야를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속을 감추고 있다는 거는 가장 쉽게 느껴지는 게 그거야. 사람들은 진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절대로 그거는 못 속이지. 그리고 입술을 다다다다다다다다 뜬다든지 자꾸 혓바닥을 날름 날름 내리면서 진짜야. 왜?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목이 타거든. 그러니까 막 혀로 자꾸 입술을 적시는 거지. 뭔가의 불안함. 그런데 솔직한 말로 기인이라는 것이 처음 받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기인이 될 수도 있지만 가까이로는 내 부모가 나를 도와줬을 때도 그 기인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 내 형제가 나를 도와줬을 때도 기인으로 보면 돼. 굳이 막 기인을 찾아다닌다. 그거 하여 기인이 들어올 때는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타이밍에서 착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막 생각지도 못했던 거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기인이지. 내가 뭔가를 탁탁탁 맞추듯이 그렇게 한다고 해갖고 기인이 들어오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포인트. 눈, 입. 그거 진짜 단대행히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